이곳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물의 동암을 구하며 병낫기를 방구했던 이 현장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38년 동안 세상의 방법들을 다 의지하고 방황하던 세월을 그치고 예수를 만나니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굴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managing 스님을 관리시켜olia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을 찾아 mainly 예수님의 Mode 찬송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 밖엔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 밖엔 지금 예루살렘길 걷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올 수 없는 길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하네 고통 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 밖엔 없네 흐르는 사랑 주님과 같이 가슴 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랑이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 밖엔 주 밖엔 없네 이런 기억이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고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는 잊지 못할 그런 추억으로 남을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영석 목사를 여러분께서 저희 그 6남매 중에는 눈물겹게 아마 혼자서 그 외로움을 달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셔서 능력을 주신 것 같고 여러분이 그 기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정말 사람의 영혼을 낳는 그런 목적을 한 적이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 밖엔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 밖엔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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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정말 사람의 영혼을 낳는 없는 그런 목적을 한itter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